혹시 담배 태우세요? 아 저는 안 태워요 아하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스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존모아입니다 막둥 안녕하세요 상쾌하지 가자 출발 전방 후방 카메라가 개방됩니다. 정환이랑 우리 지원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. 집까지 맞고 아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지금 11km 남았는데 한번 가봅시다. 좋아 좋아. 지금 오늘 가는 데가 이분이 사회부사 타시는데 아버지랑 같이 바이트를 타신대요. 그래서 집까지 초대해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정환이 오랜만이네. 네 형 한 달만 있네요. 언제 같이 탔을 때 전태부사랑 같이 타고 끝이에요? 네 맞아요. 그날 실분 잘했어? 그날 손떻는 색 이랬어요. 고생했다 진짜. 여기 근데 화성시 처음 와보는데 여기도 뭐 그냥 거의 꽝 손이네. 그치 성경이 낯설지가 않아. 그러니까 너무도 산 있고 논 있고. 소통 냄새는 안 나잖아요. 정환이가 좋아하는 소통 냄새? 아 그렇죠. 소통에서 놔줘야죠. 이제 5.8km 남았습니다. 네. 오늘 구독자분이 카페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했거든. 거기 한번 같이 가봅시다. 3.8km 남았습니다. 계산해줘. 예? 3.8km. 아 3.8km. 금방 오네요. 거의 다 왔다. 지금 속도로 가면 몇 분에 도착할 것 같은지 계산해줘. 5분. 어? 천재야? 어떻게 알았어? 아 진짜? 진짜? 이 정도라 3.8km이면 5분이지 뭐. 어 진짜 5분이야. 이거 한... 계산하고 가면은... 30분. 한 넌넉잡아 한 8분 걸릴 것 같습니다. 아까 5분이라고 얘기했잖아. 아 그래요? 지원이가 바로 5분이라고 얘기했어. 아 그래요? 그래서 계산하고 있었어. 여기서 자외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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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. 단독주택 사신다고 그랬거든? 마당에서 고기 구워준다고 그랬어. 오오. 자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어. 밥 사주면 무조건 형이야. 저 아까 우유도 샀는데? 아 형님. 형. 짜근영 짜근영. 아 짜근영. 사회전. 아오. 이화삼리. 응. 이화삼리다 여기. 어. 머리주심이여. 우리집은 온천삼리인데 빛바다 풍경이 저희집은 야동팔동이요 야동팔동? 팔통 공기좋은곳에 사십니다 어 여기! 여기! 하야부사있어? 바로 앞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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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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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고고 부사 지금 얼마나 타셨어요? 6월 3일에 뽑았어요 올해 6월 3일이요? 지금 얼마나 타셨어요? 키로수가 2600이요 아 1000키로 정도 하셨네요 네 원래는 뭐 타셨어요? 어 수지키 GSX-R125요 아 뭐야 125에서 바로 부사로 올라온거에요? 네네 아버지는 S125 타다가 살리러 가신거구요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 조심하세요 네 어 뭐야 네 걸레부사형도 바로 125에서 하야부사로 왔는데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 여기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네 우회전 우회전 근데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아버지를 입문시켰어요? 어 혼자 타면은 못타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두 대를 뽑아가지고 그냥 질려놓은거 하자 뭐 와 대박이다 아버지를 입문시키다니 보통은 반대잖아요 아버지가 바이크를 타셔서 제 아들도 바이크를 타는데 네 길이 좀 앞이니까 다른 길로 갈게요 우회전이요 네 우회전 우회전 어 바이크 잘 타시네요 125 타다가 와 어떻게 오버리터를 막상 타보니까 금방 적응되더라구요 그렇죠 하야부사 편하죠 네 편해요 엄청 맞아 맞아 하야부사 진짜 타면 이게 엄청 가볍고 진짜 편해 가볍다고? 오히려 125cc 탈 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가 맞아 하야부사 엄청 포지션도 편하고 출력도 좋고 간지도 나고 가볍다는 말이 아 그게 진짜 뭐 진짜 무게가 가볍다 이게 아니라 타면은 가벼운 느낌이 있어 바이크가 어 뭔가 그런 운동성? 기동성? 그게 달라 그러니까 처음 출고하러 갔날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막상 출발하니까 와 가볍다 편하다 맞아 맞아 하야부사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선수처럼 누웠어 혹시 담배 태우세요? 저는 안 태워요 아하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미오오우 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톱끼리 같이 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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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아까 제가 말한 카페예요 우측에 있는게 아니 저기가 그 뉴욕 느낌 나는 카페이고 아아아아 네 아까 조용한데 가고 싶어 하셔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네. 가시죠. 제가 사겠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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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잘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사장님이 지금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? 네. 어떻게 먹느냐? 이 위에 지금 소금이 뿌려져 있대요. 제가 처음에 그냥 컵대로 마시고 나중에 빨대를 사용해서 아! 음! 좋아요? 음! 커피 어떠세요? 아! 너무 맛있다. 제 인생의 맛 같아요. 달아! 달아! 써! 사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라이터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오셔서 달라고 하면 한 번씩 주실 수 있나 해서 한 번이면 당연하죠. 네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네. 거기까지 마세요. 응. 가시죠. 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 영상 봤었어요. 아 보셨어요. 타이언 가르러 가시고. 아 진짜요? 보셨어요? 아 감사합니다. 저희도 오프바이 타거든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여기서 사진 한 방 찍고 갈까요? 네. 앞에서? 네. 오 멋있네. 하하하. 오늘 신세 많이 즐기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구독자님 댁 방문해서 하하하. 별의 별길이 다 있었습니다. 비도 아주 그냥 물폭탄으로 맞고 삼겹살도 아주 맛있게 얻어먹고 이제 집으로 복귀할 시간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